S&P 3134가 빠지면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이 24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4면 대충 여기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%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되요 자 돈버는 비결은 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기업관송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송 S&P 3134를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깨려고 그러지 자 32까지 지금 빠졌잖아 32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3130을 깨지 않아 지금서부터 잘 봐라 3134가 깨지면 3130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? 아이고 얘기하자마자 그냥 확 깨네 아이고 머리 돌아버리겠다 자 3124 자 정확히 3124까지 왔지 그지? 깨겠다는 거야 뒤졌어 너희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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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 귀신같이 그냥 빼내